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에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그런 다음에 과학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요 이게 들어가는 이 과학회에 들어가는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물류테크가 들어가는 과학력은 거의 다 과학기술은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걸 만들어야 되요 화학테크 이것까지는 만들어야 이것까지는 만들어야 제트팩도 만들구요 로켓을 쏠 수가 있어요 저것을 만들어야 되요 저것을 만들어야 최종적으로 로켓도 만들고 물류로봇도 해야 되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크라스토리오를 어느정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켓을 진행을 할 겁니다 쭉 보시면 이제 이런 로켓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저번 시간 우탄모를 했을 때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걸 하다가 이거 있죠 아크스피어가 너무 빡세 가지고 진짜 너무 빡세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가 이제 접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쭉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쭉 올라가요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쭉 가셔야 되고 아야야야 다시 다시요 한참을 가야 되요 한참을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고 한참을 가야 되요 이렇게 한참을 한참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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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쭉 가야되고 이 이후로도 크라스토리오를 또 진행을 좀 더 해야 되요 이 우주도 지켜야 되고요 이거 182기가줄을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거를 좀 설명 드리구요 그리고 이 과학팩 나무가 들어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번 마지막 시간에 14개의 그 이걸 만들었을 거에요 온실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물을 넣어주고요 돌을 가지고 와서 노래로 만들고 이렇게 넣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다시 빼고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돌이랑 돌이랑 석탄도 이제 넣어줘야 되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철을 할 겁니다 강철을 해야 이제 다음 단계인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원유 원유 강철이 있어야 원유를 하고 강철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해야 되요 그거 강철을 만든 다음에 원유 원유도 하고요 그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쪽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겠네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석탄을 만들고 실리콘도 만들어야 돼요 실리콘 모래랑 물 해서 석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석영으로 이 실리콘을 만들어야 됩니다 16초당 석영이 18개 필요하고 2.1초당 석영이 6개 나오죠 그러면은 6.3, 18이기 때문에 6.3초당 18개가 커버가 되고 그러면은 6.2, 12, 6.3, 18 거의 한 2.5대 1이 되겠네요 2.5대 1 그러면은 2대 5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저걸 만들고 그러면은 먼저 여과장치가 필요해요 여과장치는 강철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강철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강철 자체가 코크스도 들어가요 코크스 코크스도 들어가고 16초당 2가 들어가죠 16초당 2개 이거는 16초당 6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3대 1이 되는 거죠 3대 1 석탄, 목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3대 1이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크스 라인 자체를 따로 하나 또 만드는 게 좋죠 그러면은 목탄, 석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코크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코크스를 만들고 석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무 나무는 여기 있잖아요 나무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밸런서를 하나 놓고 이렇게 만들면은 코크스가 나오죠 코크스가 어디에 또 들어가는지 볼까요 코크스 유즈 사용되는 곳이 파이터 연구 데이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나 놓는 게 좋고 안 들어가잖아 아니다 맞죠 바이터 연구 데이터에도 들어가니까 벨트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철판에 들어가고 빔에도 들어가는구나 뭐야 이게 강철 빔은 따로인가 어쨌든 코크스 라인을 하나 만드는 게 좋고 여기도 지금 원유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코크스가 들어가죠 코크스도 벨트로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 따라 하나 들어가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크스도 끝났고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나무가 솔직히 보시면은 못 쫓아가요 어쨌든 여기도 쫓아가려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더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코크스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더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빼야죠 코크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석탄은 석탄대로 들어가고 강철은 강층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야 용광로가 없네 용광로가 여기 어디 있는데 돌 여기 있죠? 오케이 용광로 가져오고 강철 코크스 만들었고 강철 만들고 여기도 마저 만들어주고요 아 나노봇이 9개 밖에 없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지금 두 줄로 이렇게 놓은 이유가 안 되겠다 어 저쪽 라인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놓고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철판이 10개 들어가잖아요 16초예요 10개당 16초 여기는 철판이 16초당 5개 나와요 100%로 하려면 이렇게 1대1 2대1로 놓으셔야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포커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제대로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놓고 철광석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크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코크스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철 라인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대량센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잠깐만 이게 아니다 한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철 라인 들어갈 거예요 완전 하나가 철 라인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고 싶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생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철 라인을 두 줄 라인으로 가고 하나 라인이 석탄 라인 코크스 라인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놓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한 칸씩 좀 띄우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우선 이쪽을 없애버리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고 오케이 됐네요 놓고 이쪽에다도 그냥 이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대량 생산 밑으로 더 됐죠 나노봇이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 철을 모두 놓고 그 다음에 강철을 놓게 되면 됐습니다 코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석탄 대신 연료가 들어가고 보세요 철 라인이 정말 얼마 못 만들어요 얼마 못 만들기 때문에 나노봇도 나노봇 나노봇 가져오고 이걸 이제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다 쓰죠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철 라인이 지금 어느정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를 100% 쓸 수 있는 그 라인 까지 쭉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음 이걸 몇 개 더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하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강철 라인만 하는 게 있고 분배기로 해가지고 한쪽 라인을 강철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석탄은 나오지 않고 강철 라인만 나오는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끝 이제 볼까요 석탄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상태로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놓고 오오오오오 이렇게 놓고 이 가운데 설치하는 게 귀찮은 거기 때문에 설치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철을 만들었고요 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과장치도 여섯 개 만들었습니다 강철 빔이랑 뭐 다중 코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정도 우선 만들었습니다 여과장치 여과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모래 모래 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석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물은 여기 있고 모래는 잠깐만 잠깐만 아 분쇄기를 모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모래가 1초당 7개 8개가 나오기 때문에 1초당 여기는 2.1초당 1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냥 1대1 비율로 놓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분쇄기도 여섯 개 필요하겠네요 분쇄기도 여섯 개 아 나 이런 젠장 자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우선 이거 만들다 보면은 나올 거기 때문에 우선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가져와야 되고 돌도 끌어와야 되고 하나 더 아 제트팩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 제트팩 진짜 제트팩을 만들어야 진짜 편의성이 좋아져요 아 제트팩 아 제트팩 그 다음에 물품 하나 놓고 거기가 여기다 하나 놓고 음 여기다 이제 석탄 빼고 여기다 파이프 놓고 크라스토리오가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좋죠 이거 너무 이게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 간격이 너무 넓어 가지고 이거 하나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 연결 됐고 그 다음에 모래 모래도 한번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못 넘어오잖아 이거 이렇게 오면은 됐구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음 일대일로 놓는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놓고 너무 어둡다 어두워요 밝혀주세요 밝혀주고 여기도 어둡죠 아 아 박다 좋다 음 돌이 오고 있죠 오고 있고 체크 그러면은 일대일 비율로 만들거기 때문에 어 모래가 나오고 모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과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석영이 나오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구요 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모래 들어가고 돌 들어가고 이거를 총 6개 놔줘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되겠다 어 이렇게 놓으면 안되겠다 음 전기도 이렇게 놓으면 안되겠다 그 다음에 나가겠죠 나가고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둘 이렇게 여섯개 놓으시면은 야 이렇게 놓으시면 되구요 물은 와 길다 이렇게 물 넣으시면은 되구요 이제 모래 넣으면은 되겠죠 모래가 이쪽을 넣으시면은 되구요 전기만 연결해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 전기 이거 말고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은 두줄라인으로 들어갈거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놔주면은 두줄라인으로 들어갈거구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석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왜 안되니 왜 안되니 아유 전기가 전기 연결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21초당 6개가 나오기 때문에 2.5개당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당 2.5개 그러니까 5 10 15 한 15개정도 만들면은 될거 같구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그냥 이대로 똑같이 만들면 될거 같아요 이대로 이대로 똑같이 만들면 되고 코크스를 쓰기 좀 그러니까 석탄으로 이렇게 쓰면은 석탄이 들어오죠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코크스는 코크스고 코크스를 계속 코크스를 계속 다른데다 써야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해서 이쪽을 너 눌러와 넣어주면 되구요 여기를 석영으로 실리콘으로 이제 쭉 바꿔주시면은 끝 아나 이런 젠장 전신주 전신주도 놓아주구요 자 이러면은 끝났죠 좋아요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구요 저장을 좀 하는거죠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해서 끝이고 석탄 돌도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석탄 돌 돌 돌 또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아오 오는게 쉽지가 않은데 석탄은 어차피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빼올거구요 빼오고 돌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빼와서 모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제 이쪽것들 강철도 보시면 이미 많이 쌓였을거에요 보세요 와우 야 안이뻐 나와 연결한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유를 해야 돼요 원유 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거 강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소연 정독 모터도 만들면 되긴 하는데 자동화를 하죠 이것도 어쨌든 벨트부터 다 연결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탄 이게 뭐지? 아직도 안오고 있나? 돌이? 돌? 음 돌 라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구요 안오나? 올거에요 올거고 그 다음에 음 다 됐죠? 음 다 이렇게 오고 있구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요 원유 원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물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고 원유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석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이랑 철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석탄 이쪽에서 가져오고 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황산이랑 이제 플라스틱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기다가 넷 다섯 여섯 아유 진짜 아홉 열 열 개 정도만 우선 돌리자 돌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까운 것은 이걸로 그다음에 멀리 있는 것은 파이프로 좋죠? 한 번에 연결이 된다라는 게 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놓고 밑으로 야 삐툭삐툭아 안 예쁘잖아 연결해 주시면은 되구요 아유 통을 안 만들었구나 강첩파니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그나마 이거 만들기 쉽죠? 음 정유공장을 놓구요 정유공장이 왔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물 물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렇게 놔주면은 끝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놔주시면은 되구요 물도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석유가스만 있으면 돼요 우선은 플라스틱이랑 황산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아 이것도 안 해놨네 다시 해야 되겠네 흐흫ъ 이것을 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프랑이 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자동화를 해놨어요 여기서 자동화를 해놨고 불파이프도 연결해야 되요 물 물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나 여기서 오도록 하죠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가져올게요 나중을 위해서 어차피 연결할 때 두 개를 연결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두 개 라인 해가지고 물 연결을 했고요 두 개 라인으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으면 퍼펙트하게 진행이 다 되고 있죠 이제 이쪽에서 펌프를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전기도 연결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해야죠 오케이 황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돼요 석탄이랑 철판이 필요합니다 석탄 철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2초당 석유가스가 40이 들어가요 2초당 40 그래서 5초당 90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당 거의 그냥 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 4, 6, 8, 10 우선은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플라스틱 만들고요 네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긴 한데 석탄도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씩 붙여서 만들고 놓고 이쪽으로 석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양옆으로 놓으시면 되고 놓으면 끝 이렇게 놓으시면 플라스틱 끝 이렇게 플라스틱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한 8개 정도 놓도록 하구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놔서 여기다가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석탄만 연결해주면 석탄 석탄 석탄은 여기 있죠 이쪽 가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석탄 석탄 가자 제트팩이 있으면 날라다녀요 전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 제트팩입니다 이 제트팩이랑 연료를 만들면 그냥 날라다니요 슝 슝 날라다니기 때문에 이 모드로 한번 있죠 고급회로를 이제 3단계 만들게 되면 고급회로도 당연하게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 저걸 할거고 여기 벨트 벨트 좀 가져가자 벨트 벨트 좀 다시 좀 가져가고 나노버 또 좀 가져가고 됐어요 쭈쭈쭈쭈쭈 귀엽죠 우리 어머머스 야 음 석탄 나오고 거의 다 왔습니다 끝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음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끄시고 그럼 이제 황 황이만 늘까요 황산이 들어갈까요 황이웃은 폭판물 황산 단열재도 들어가는구나 단열재도 분명히 로켓을 쓸 때 자동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황도 자동화를 해주고요 두 개네 오케이 황도 자동화를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과 석유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2초당 4개가 나오고 황산은 황산은 2초당 10개가 들어가고요 2초당 4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매번 했던 방식대로 진행을 해보자면은 이거 가야되는데 너 말고 어차피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물도 여기서 이제 3대 2 아니 3대 1 여기서 황을 만들고 어차피 황도 필요해요 황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석유가스가 정말 부족하죠 2초당 60이 들어가요 또 아 나오는 속도가 석유가스가 더 필요해요 어쨌든 어차피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하면은 까짓거 이거 한 세트 더 만들면 돼요 한 세트 더 만들어버려요 어차피 그건 이제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황이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열재에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걸 복사해서 놓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우선은 이 방법은 똑같고 둘 셋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황산 이렇게 만들고 철판이 들어가요 여긴 철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도 이쪽에서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되고 물이 들어가면 되죠 이제 황산 나올 거고 이걸 하나 더 만들면 돼요 밑에다가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에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판 철판은 밑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도 되겠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석탄이 아니 철판이 들어가주면은 제가 봤고요 여기서 음 여기서 니들 나와봐 아우 니들 그러지마 두두두두두두두둥 연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황이랑 황산 가지고 내려오면은 끝이고요 그리고 황산은 하나 정도 더 만들어주고 이제 플라스틱이랑 황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 이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라스틱 하나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러면 끝! 철 올라가고 플라스틱 내려가고 황 내려가고 황산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줬고 여기서 두 개만 더 만들어주면 되요 두 개 두 개만 더 만들어주면 되고요 두 개만 더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4개 나오잖아요 4개? 10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 12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여유 포인트 남기 때문에 8개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5대 2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 놓고 놓으면은 놓으면은 끝! 철판 오면은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이 왜 안되지? 아 여기도 물 들어가는구나 야야야 쏘리 여기도 물이 들어가주면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초당 황산이 이제 100씩 나와요 100씩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족해질 거예요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유가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유는 많아요 원유는 계속해서 7,8,7,8,7,8 쌓이면서 많이 쌓일 거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 더 두 개 정도 더 여유가 되니까 더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그리고 황 강철 코크스 그 다음에 실리콘 이렇게 자동화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화학테크 이제 가능하거든요 황산 있고 보급회로는 보시는 바대로 구리전선 전자제품 전자회로가 들기 때문에 전자 부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실리콘도 들어가고 그래서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의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